안녕하세요 프랑스 담당 이육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모의교사 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난이도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6월달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준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이 어휘 부분에 있어서 단어 하나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어휘 수준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휘도 남았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어휘이지만 의미가 굉장히 좀 사전 찾아보면 한 30가지 의미가 있으면 한 15번 16번 정도의 의미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용표현도 지난 6월달 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관용표현을 제시해놓고 그 밑에는 동의의 표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요번 9월달에는 문제가 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화표현에서도 관용표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고득점자들을 위해서 고득점자의 1등급 2등급 컷을 나누기 위해서 좀 고급 어려운 문장들 특히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이것은 조금 수준 있는 어려운 문장 문법을 어느 정도 좀 고급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야만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특별히 지난 6월달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특별히 이 뚜에 관해서 제가 6월달에 좀 조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4, 5년 동안 안 나오다가 6월달에 갑자기 이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특별히 그 다음에 일치에 관한 부분인데 동사가 일치가 되는 것과 또는 형용사가 일치가 되는 것 이 부분에서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지난번에 동사 CJ에 있어서 복합과거가 됐을 때의 과거 분사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3, 4년 정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지난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과 이번 9월달 좀 비교해서 그때도 같이 중요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됐을 때의 PP 일치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혁명사가 명사 수식할 때의 남성, 여성, 단수, 복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고득점자들을 위해서는 문법적인 문장을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전치사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일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을 좀 준비하실 때의 어휘, 알고 있는 어휘를 좀 더 내가 숙지할 때의 다른 의미는 없는가 어떤 동사를 내가 공부했다면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 구분해서 문법적인 기능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단어가 내가 형용사로 알고 있다면 혹시 이것이 명사로 품사 전환돼서 쓰이는 경우는 없는가 또는 같은 명사라도 전혀 성질이 다른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좀 공부를 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관한 어떤 강의들은 이미 동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좀 수능 시험 대비할 때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문법적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문법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고독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